제2보병사단은 미국 육군의 사단이다. 별명은 인디안헤드 오른쪽 화살표 인디언 머리 또는 워리어 디비전 오른쪽 화살표 전사사단이며 모토는 세컨드 투 넌 오른쪽 화살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이다. 조선인민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다른 미군부대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전쟁 초기에 시간을 버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대량 1만 5천명이 병사가 있다. 제2보병사단은 다른 육군부대와는 달리 일부는 카투사로 불리는 한국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투사는 1950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2만 7천명이 카투사가 미군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복무하였다. 카투사 이외에도 1950년에서 1954년 동안 3천여명의 네덜란드 군인이 복무하기도 했다. 제2보병사단은 1917년 9월 21일에 사단본부가 창설되고 10월 26일 프랑스 북동부 오뜨 마르뉴 부르몽에서 편성되었다. 당시의 사단은 제9보병연대 제23보병연대 제5기관총대대로 이루어진 제3보병려단과 제5보병연대 제6기관총대대로 이루어진 제4보병려단을 포함한 그 외의 야전포병대대와 사단지원부대로 편성되었다. 제2보병사단 1944년 6월 7일 오마아 해변에서 1943년 8월 11일에 사단특수병력본부가 의스콘신주 포트메콰이에서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군과 싸웠던 기간인 303일 동안 3031명이 전사 12,78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457명은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1948년 10월 15일에 사단특수병력본부는 제2보충중대로 재편성되었다. 훈장 및 장식 편집 1952년 5월 11일 한국전쟁 당시 한국육군 8사단을 지원하고 있는 미 보병 2사단의 n4a3a 셔먼전차 적의 벙커에 76mm포를 사격 중이다. 한국전쟁 동안 사단의 피해는 7,094명 전사 16,575명 부상 338명은 부상으로 죽었다. 1963년 객체형 육군사단 재조직화 계획에 따라 세계여단을 가지는 구조로 재편성되었다. 1965년 7월 1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베트남 공화국으로 배치되는 제1기병사단을 대신하여 제2보병사단은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제1군단으로 예속되어 동두천시 동두리에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사단 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며 조선인민군의 저강도 분쟁에 맞섰다. 1976년 8월 8일 공동경비구역에서 관측에 거슬리는 미루나무를 배려고 하던 유엔사경비대대의 장교 2명이 조선인민군 측의 국경경비대원들에게 도끼로 찍혔다. 두 장교는 3일 뒤에 죽었고 폴버니언 작전을 집행하여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반격하였다.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띄었고 주한미군 주둔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2005년 미국 육군부가 여단 전투단 체계를 도입하면서 재편성 시기를 맞았다. 제2보병사단은 5월 12일에 캠프 에세이온의 제102군 사정보대대를 기반으로 특수병력대대에 편성을 시작하여 5월 16일에 창설하였다. 제122통신대대가 중대로 축소되어 특수병력대대에 편성되었다. 5월 26일 캠프KC의 사단지원사령부와 캠프호제의 사단공병여단가 해체되었다. 각 부대의 예하대대는 하나씩 각각의 여단 전투단에 배치되었다. 6월 16일 사단항공여단이 제17항 공여단의 일부 예하부대와 제6기병여단을 병합하고 제2전투항공여단 탈론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 4월 26일 존햄 휴그 미국 육군청장의 지시에 따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제7보병사단 본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7보병사단 본부는 관리본부로서 함께 해체되었던 예하부대는 활동하지 않지만 제1군단을 대신하여 제2보병사단의 제2, 3, 4여단 전투단과 제16항 공여단, 제17야전포병여단을 감독한다. 세계 경제 불황에 영향받아 미국 국방부의 예산이 줄어들어 2017년까지 부대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제4여단 전투단의 해체가 확정되었다. 예정이 앞당겨져 제4여단 전투단은 2014년 3월 14일에 장병의 집에서 공식적으로 해산하였으며 예하부대는 같은 4단 예하의 제1, 2, 3여단 전투단에 재배속되었다. 9월 25일, 4단 포병대가 제소집되었다. 4단 포병대는 제2, 3여단 전투단의 화력 지원을 맡으며 해외 훈련 및 개발을 위해 예하의 두 개 부대는 알래스카에 배치되었다. 4단 포병대 또한 제7보병사단 본부에서 행정관리를 맡는다. 제1기갑여단 전투단이 1965년 7월부터 맡아온 한반도 방어 임무를 맡은 지 약 50주년이 되는 2015년 7월 해체되었다. 이 조치는 미국 육군의 45개 여단 전투단을 32개로 감축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장비는 그대로 두고 텍사스주 포트후드의 제1기병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병력 4,600명이 도착하는 6월의 제2보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단 본부가 해체되고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11월 4일 화요일에 발표하였다. 앞서 제6, 12, 8기병연대에 각 1개 대대가 순환 배치되었던 것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시험과 준비 과정이었고, 2015년 늦은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주계획, 편집, 2015년 12월 1일에 한미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에 이양되면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떠나 경기도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갈 예정이다. 2012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지 않고 대한민국 육군의 한계여당과 통합하여 한미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으로 개편하게 되면 이전보다 빠르게 주한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정보 공유와 이 사단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생긴다. 미국의 제2보병사단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의 부대는 대부분 경기도에 있다. 사단 본부가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캠프 모빌과 스탠리에 동두천시의 캠프 케이시를 주축으로 캠프 캐슬과 호비에 나눠서 입주해 있다. 그 외에 사단의 제2전투항공여단이 캠프 험프리스에 나머지는 미국 본토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의 제2, 3여단 전투단, 포트카슨의 제2전투항공여단, 이항공연대, 일대대가 각각 주둔하고 있다. 미국 제2보병사단의 전투서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2보병사단의 전투서열 사단은 2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과 1개 전투항공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제5여단 전투단이 2007년 5월 4일부터 2001년 7월 22일까지의 5여단 전투단으로서의 활동을 마치고 제2여단 전투단으로 재조정되었다. 2014년 4월에 제4여단 전투단, 2015년 7월에 제1여단 전투단이 해체된 뒤 9월에 제3여단 전투단이 제1여단 전투단으로 재조정되었다. 한국전쟁 17명 장식 편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